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드디어 시간이 됐습니다 타임 이스 커밍 오랜만이고요 롱타임 노시고요 이분 언제 다시 방송에서 뵙나 저는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간담상조? 아니구나 와신상담 그날 엔젤이라는 이름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주미 장우석 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웰컴 투 코리에 얼마 말입니까? 아 진짜 저희가 한 못해도 한 6개월은 된 것 같아요 아 6개월 누가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까? 지금 당장 하시면 됩니다 제가요? 글로벌 라이브를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침도 하고 밤에도 뵀는데 정프로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이 좀 많이 안 됐습니다 제 얼굴을 동정할 상황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아닌데 쉽지 않죠 근데 뭐 이게 사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조금 심은 좋은데 심은 좋은데 또 욕심이 있고 또 정프로는 욕심이 있고 또 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월모부 월모부인가요? 월모부가 얼마나 지금 자리를 잘 잡았습니까? 매일이면 2만 5천씩 동접자 들어오고 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한 지금 2만 대 한 1만 명 전망했는데 2배가 더 들어온 거라서 좀 뭐랄까요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는 건가? 아니면 국장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은 건가?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정확한 이유를 두 개 다죠? 뭐 하나 버릴 게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많은 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일단 계속해서 잘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도 시장을 볼까요? 봐야죠 봐야겠죠 일단은 시장 손물은 빠지는데 제가 어제 몸이 좀 안 좋은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이 왜 안 좋으세요? 요즘에 조금 목이 조금 장 부사장님의 몸은 장 부사장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제 거 하면 안 되니까? 제 몸인데 이기적이야 근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셀피쉬 뭐랄까 좀 패닉에 빠지지 말자 그다음에 저점 매수하자 이런 얘기를 조금 듣지 마시고 조금 더 가만히 있는 게 어떨까 이번 오미크론 사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부안해도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는 오미크론에 대한 분석이 끝난 것도 아니고 또 오늘은 또 좀 있다가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 나왔으면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에 또 반등했다가 만약에 미국 내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겠죠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오미크론 관련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시장을 멀리하시면서 아예 주식을 안 보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고요 차라리 그냥 넷프리스를 보시는 게 어떨까 너무 이거에 집중하고 너무 이거 몰두하다 보면 다른 걸 못 봐 그다음에 이걸 보시면 한가히 징조가 생기는데 이런 것 같아요 장이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는데 난 뭐 하는 거지? 난 왜 가만히 있지?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 대응 자체가 매도라든지 아니면 인버스 한 3배짜리를 하는 분이 있어요 롱 초이스 그런데 그거는 절대 대응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더 오히려 더 뭐랄까 좀 수렁이 빠진다? 그렇죠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연말이 끝나 이번 달 마지막입니다 11월 달이 오늘이 마지막이죠?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달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마지막까지 와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아 쉰다고 뭐 누가 잡아갑니까? 그 다음에 뭐 아니 숙지관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뭘 꼭 매매를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어서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보자는 의견이 많지만 제 의견이 그러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한 번 끝난 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1개 업종이 다 올라갔습니다 11개 업종 약간 좀 드문 게 있는데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날 전 업종이 올라간 날은 이건 사실은 이제 그냥 데드켓 바운스 어떤 기사가 있으면 어떤 하나만 올라가겠죠 근데 이렇게 막 다 올라간 거는 그냥 최근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다 같이 올라가는 반등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고양이 생명 감수성 좀 부탁드리겠고요 고양이 이렇게 죽어도 됩니까? 아 안 되죠 참 죽어? 그런 말을 만들었을까요? 정말 그건 좀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또 정프로님 동물은 안 키우시죠? 집에서 저 고양이 키워요 고양이 키우십니까? 타이어 바운스라고 해야 될 걸 왜 굳이 데드켓으로 갑니까? 왜냐하면 우리 정프로님 옷에서는 고양이 털이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털 없는 애 키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개 업종이 전 업종이 올라간다는 특별히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어제 그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많이 올라간 게 IT 이런 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코로나에 강한 업종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상승이 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또 문제가 돼요 10년월 국채 순위를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1.441%를 보여줍니다 이거를 제가 100번 더 얘기했지만 올 연말 가면 1.82까지 본다는 분들이 수두락했거든요 아 잘 못 봤네 10년월 국채 순위를 금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거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시면서 다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가서 다 나오라고 해요 오늘 만약에 축하 있으면 제가 축하한테 따지려고 했는데 축하도 약간 1.7, 1.8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아 그래요? 축하부터? 축하가 또 원래 채권 전문가였기 때문에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또 우리 정기 전망이 떨어지다 보니까 10년월 국채 순위를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금융주가 빠지고 금융주가 빠지면 다운이 사라가 이끌었기 때문에 이게 반복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월 국채 순위를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금융주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데요 모더나 CEO의 스티판 방셀이 방셀? 네 방셀 방셀, 반셀 이게 프랑스인입니다 프랑스인 그래서 약간 방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방셀 아 방셀 네 방셀 그런데 우리 참고부 선생님은 한 달에 방셀 얼마 아직도 그런 그런 농담을 하시다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래요 너무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아 그렇죠 아 이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세를 갖고요 방셀 안 되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미콘에서 백신 효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새로운 백신 개발이 수개월 수개월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희가 several months 아니 보통 1개월도 수개월이고 9개월도 수개월 아닙니까 1개월은 수개월 아니죠 아닙니까 2개월부터 9개월까지 보통 뭐 그래도 복수는 한 3, 4, 5, 6, 7 이 정도 돼야지 수개월이죠 그럼 3개월이면 최소한 어제 얘기했던 어제 얘기했던 그때는 모더나의 의료 담당 책임자가 얘기한 거든요 그런 분의 얘기는 내년 초라고 했으니까 내년 한 1, 2월이면 나온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더 길어지고 있는 거죠 수개월은 의료 책임자가 더 맞겠습니까 CEO가 맞겠습니까 책임자가 맞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얘기 하자마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게 나와주다가 갑자기 또 수개월이 아닌 것 같아 아닌가 하면서 또 뭐 올 내년 말에 나오는 게 아닌가 아니면 2년 걸리겠다 3년 걸리겠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빠지겠죠 그다음에 또 오미크론 다음이 또 뭐 6미크론 아니 그러네요 6미크론 7미크론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10미크론 나오고 그러면 이제 더 계속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주가가 빠지는 것 때문에 사는 건 좀 빠른 게 아닌가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좀 추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얘기 하자마자 바이온테크가 7.5%가 급락하고 있고요 모더나 5.8% 카니발 크루즈입니다 3.5% 델타가 2.7%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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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는 갖다 붙이면 으르렁 으르렁 그래서 갖다 붙이면 걸립니다 이거 사실 불법 복제를 막고자 제가 폭탄을 넣은 겁니다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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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는 으르렁 네 그다음에 시티가 2.3%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다시 한번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백신 관련 기업들 크루즈 항공 에너지 은행주가 빠지는 경기 민간주가 빠지는 거죠 경기 민감주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분석하는데 아 아 오미콘이 어떻게 되는 거구나 오미콘에 대한 데이터 좀 나오고 약도 얼마나 걸리겠구나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빠른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연말까지는 그럼 약간 좀 불안불안하겠네요 왔다 갔다 하겠죠 나오면 만약에 약이 나온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럼 다시 빠졌다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다음 하락은 미국에서의 오미콘 확장 급증하면 한 번 빠지지 않을까 더 빠지지 않을까 그런 약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 내에 있을 것 같아요 오미콘 확진자가 있겠죠 숨어 있는 걸로 보이지 않을까 해서 미국은 그리고 여행도 상당히 좀 외국에서 많이 좀 이미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다 락다운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걸로 보이니까 그런 게 만약에 통계가 돼서 발표가 되면 다시 한 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혹시 이 오미콘 발생지 아십니까 남아공 가우통 지역이에요 가우통이에요? 네 가우통 거기에서? 거기 시계탑 입고 가는데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약국도 입고 사거리 사거리 버스 다니지 않아요 거기? 정류장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죠 너무 자연스럽게 봐두셔서 놀랄 것 같다는 분들이 가우통 가보셨나 보다 1,600만 사람이 살고 있는 큰 도시거든요 1,600만이요? 네 여기서 삽니다 인구가 진짜 그렇게 많이 살아요? 네 여기서 걸린 건데 지금 잘 보시면 좋아요 이거 보시면 이 하늘색이 델타고요 이 빨간색이 오미콘인데 이게 쭉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연만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미콘 보시겠습니까? 이게 보통 델타에 한 4배 이상 급증하는 확 번진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증상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확진률은 급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파력이 세다는 거죠 그러네요 일각에서 스쳐도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쳐도 치면 원래 걸리지 않나요? 스치는데 옷기 스치는데 걸릴 수 있을까요? 말한 것도 아니고 전파력이 강하다 강하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치명도 높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지금 나왔던 어떤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적어도 지금의 어떤 이 오미콘은 위험한 것보다는 전파력이 센 걸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저희 집 근처에 선별검수소가 있는데 오늘 다 오셨어요? 아니 봤더니 건물을 몇 기업 쌓아서 기다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다리다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몇 기업을 쌀 정도면 그렇겠네요 경고 주셨어야죠 워닝을 제가요? 제가 무슨 아니 근데 코로나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4천 명이 넘어가 가까이 내일 아니라고 그렇게 남질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내일은 가서 경고를 단단히 하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앞뒤 거리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검사하고 있고 현재 지금 남아공도 마찬가지 일각 유럽 쪽도 커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오미콘은 역시 가볍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갈 게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4번이 델타고요 4번이 델타 미도계 4번이 델타 델타도 어마어마했네요 어마어마 컸죠 컸다가 감소를 간신히 했는데 다시 한번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오미크론 이게 오미크론이냐 나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오미크론 실제 과학자 몇 분은 이미 들어와 있다 이미 들어와 있다 그래서 아마 이들 상당 부분이 오미크론에 걸릴 부분이 아닌가 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미 앤슬리 파우치 박사가 딱 쳤어요 이미 선발 손주 친 거죠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와 있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하면서 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소폭 조금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쭉 올라와 버리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거고 미국이 어떤 복지를 취하면 다시 한번 장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걸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돌파감이 매우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프로님 2차까지 맞으셨죠? 2차 맞았죠 화이자 맞았습니다 3차는 언제 맞으십니까? 5개월 일단은 이제 권고가 대충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4에서 6개월 사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한 8월에서 한 10월 초 이렇게 맞았으니까 대략 한 3, 4월 쯤이 아닐까 맞으실 거죠? 저요? 네 아니 뭐 맞으라는데 맞혀야죠 그렇죠 안 맞으면 뭐 안 맞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3차까지는 여기서 어떤 제가 기사는 뺐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은 3차까지 맞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오미콘에서 확실한 예방 방법은 3차까지 맞고 나면 조금 더 잘 버티지 않을까 또 아이처간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올해 지나면 또 4차까지 맞아야 된다고 할 거예요 4차는 조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2차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잠깐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한 번 드릴게요 질문?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리오프닝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락다운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여기서 락다운이라는 건 집콕주 예를 들면 줌 비디오라든지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집에 있을 때 쓸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아니면 밖에 나가는 거 사시겠냐 밖에 나가는 건 여행 관련자가 되겠죠 그렇죠 대답해 보시죠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호텔실라를 살 거냐 아니면 호텔실라나 호텔실라하고 또 한국에 또 뭐가 있죠? 반대쪽에 있는 게 호텔실라 우리나라에서? 네 호텔실라 나갈 때 많이 이용하는 거 집에 있어 카카오? 카카오도 더존 비지온 이런 거 아닐까요? 더존 비지온 그렇죠 집에 그렇죠 더존 비지온이나 게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데 제가 표를 보여드립니다 표 보여주십니다 표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26일날 오미크로론이 첫 번째 발견되자마자 준비도 펠로톤을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5.72% 5.67% 펠로톤이 뭐하는 회사죠? 펠로톤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 스피링을 막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면 보면서 하는 거 네 막 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고 굉장히 격하게 타는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움직임을 타는 거 소리도 질러요? 소리 막 지르고 아니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라고 막 자전거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열정적으로 스피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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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땀을 흘리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6일날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빠졌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26일날은 우리 오미크로인이 터지자마자 터지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올라간 거고 직곡주가 다시 뜬 거죠 그런데 다음 날씨 빠지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이제 어제는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어제 모더나 의료 책임자가 이거 별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올라갔죠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런데 보시면 또 어웨이 여행 관련 ETF거든요 여행 관련 ETF는 26일도 빠지고 29일도 오늘 아침이 오늘 아침이 끝난 장도 빠졌습니다 여행은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낙폭은 좀 줄긴 했습니다만 약간 희한한 모습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아스닥 100지수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비테크가 포함된 지수입니다 이거는 26일날 빠졌고 어제 크게 반등했는데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준비도가 좋아 라고 하시는 분도가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어휘가 좋아 밖에 나가는 거 좋아 여행이 좋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솔직한 얘기으로 지금 그렇게 특별한 공통점이 없어요 어떤 게 우리가 이걸 찾아갖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지금 만약에 오미콘이 커지면 100% 집콕주 낙해지면 여행주 가야 되는데 어정쩍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종목이 뭐냐면 빅테크들 이들은 빠르게 만약에 집에 있다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으면 많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MS라든지 애플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벌지만 제가 보기에 리오프닝 관련주는 락다운주는 아직까지 갈팡집합 움직이기 때문에 글쎄 이것도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죠 굳이 여기까지 모은 걸 필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그냥 계좌도 키지 마시고 그냥 아니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파시고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닌 분들은 최대한 시세를 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행 관련 ETF 어웨이가요 오늘까지 11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행 관련주는 계속 받았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오미크론 나오기 전부터 계속 받았던 거죠 전부터 받은 거죠 왜 그러냐면 오미크론 전부터 이미 확진자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델타 변이 오스트리아가 다시 약다운을 걸어갖고 맞아요 10일 동안 집밖에 못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한국도 지금 원래 2천 명 하다가 갑자기 4천 명까지 했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한 번도 안 받아왔습니다 우리 정푸님 받았지 않습니까 뭘 받았죠 PCR PCR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가벼운 거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약국에서 파는 거 자가진단 기트 같은 거 자가진단 기트 코를 한 번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쓰셔서 못 집어넣겠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못 집어넣겠다고 안 넣으면 안 되죠 살 때 어디다 뺐는데 뭐 이렇게까지 여기 뒤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느낌 약간 뒤동도까지 찌르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근데 거짓말이 무슨 뒤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안 나오지 느낌이 같아 느낌이 책이 나오지 않았고 거의 나와 약간 목 쪽에 약간 볼록 나왔다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정도까지 지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 그 전부터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유럽이 지금 묶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 독일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이미 거기에 오미콘이 더해진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진짜 여행 갈랑 그건 ETF 개별 전문이 아니거든요 11일 자락은 정말 드문 케이스로 한번 보여집니다 이 정도까지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 보이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가 리오프닝이냐 락다운이냐 얘기할 게 거의 뭐 의미가 없다 이건 너무 이른 기대 너무 이른 기대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5일날 방송 우리 정푸른이 안 계셨을 때 10월 5일날 방송할 때요 시장은 두둘이 잡기 게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둘이 잡기 있잖아요 딱딱 때리는 거 있잖아요 때리는 거 이렇게 나오면 집어넣고 공공화 문제가 나오면 때리면 배송지원 문제가 나오고 이거 때려내면 인력 부족 문제가 나오고 때리면 여보세요 그렇죠 뭐 막 놀리잖아요 약 올리잖아요 인건비 상승이 튀어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걸 누르면 원자대 가격 상승이 올라오고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부채 한도 협상도 12월 초에 해야 됩니다 이거 중국 이슈가 올라오고 테이프닝 올라오고 여기에 오미크론까지 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수많은 악재가 겹쳐지면 솔직히 말하자면 시장이 제아무리 실질이 좋다 한들 한들 조금 연말 가서 연말 가서 내가 굳이 무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약간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저희가 저희는 뭐 안 해본 지 꽤 됐습니다만 두더지 잡기 게임이 이렇게 때리면 나중에 되면 잘 맞잖아요 몇 번은 틀리지만 그렇죠 나중에 살짝 올라오는 것만 봐도 바로 그냥 날아가니까 이 게임의 의미가 뭐냐면 처음에는 버벅댑니다 헛대를 때리고 자기 치다가 자기 얼굴을 맞을 수도 있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적게 때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진짜 약간 두더지가 좀 불쌍해 보일 정도로 빡빡 때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 게임이니까 게임을 게임일 뿐이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두더지들이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끝으로 달러트리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릴 건데 달러트리가 한국으로 치면 한국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목표지과는 또 올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이 올랐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인데 꽉 올라갔잖아요 엄청나게 최근에 시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가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약간의 남미 쪽 분들 동양인 분들 약간 이렇게 여러 인종 섞여 있다 보니까 이주 가신 분들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게 수입이 크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좋아졌는데 그렇지만 많이 올라왔다는 거 첫 번째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두 번째 여기 가시면 대부분 1달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1.25로 올립니다 너무나 이제 최근에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공급만 이슈까지 더해져서 안 올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올리는 그런 모습 근데 여러분들이 1달러에서 1.25면 그거 뭐 얼마야 25센트니까 아무 부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5%가 올라간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뭐 한 300원씩 더 오른 건데 뭐 하면서 별 생각 없이 더 살 수 있지만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익이 크게 늘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원화로 1,200원 1,500원을 사는 건데 1,200원 1,500원 상관없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 상당히 이익이 더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다만 여기서 그렇지만 이거는 회사 입장에 좋지만 일반인들 우리가 오는 고객분들은 상당히 조금 소득이 그렇게 아까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아껴 쓰려고 하시는 그렇게 얘기했죠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주가가 내려간만한 기사가 나와주면서 오늘 좀 투자가 내려갔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사가 있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바로 이어서 한번 선물의 흐름을 좀 보고 오늘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선물 흐름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는군요 요즘은 안 그러면 한 시간이 더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쓰러지니까 아침에 못 나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하신다고요? 어쩔 수 없이 일찍 끝내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11시 반에 매매를 보면 좋은데 다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예약 주문 내시고 주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 굳이 개장하는 거 막 보면서 그것도 개장하는 거 보면 새벽 2시에도 잠이 안 와요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또 놓치면 그래서 일단은 좀 일찍 주무시는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S&P500 0.95%가 빠집니다 다우가 1.14%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에너지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선박하는 게 나스닥인데 역시 0.57%가 빠지면서 3대 수치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도 3.42%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아마 금만 수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매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장 시작전이 아닙니다만 이미 장 시작전의 장 정규전이 아닙니다만 장 시작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시작전 상황도 저렇게 나오는군요 실시간으로 맞습니다 힘이 안 좋네요 시뻘겄죠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이거 금요일날 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금요일날 딱 뭐가 올라갔냐면 네프스 올라갔고요 화이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에벌 레버리토리 올라갔고요 이게 이제 테스트기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톱 올라갔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프스는 집콕주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화이저는 백신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똑같아요 금요일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나머지 다 빠졌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들 그 시장의 상승 하락의 폭만 다를 뿐이지 하락한다고 하면 똑같은 종목이 올라오고 똑같은 게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오미크론 때문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보시는 것처럼 이거 외에는 다 빠지지 않습니까 에너지 쪽 굉장히 안 좋네요 굉장히 안 좋죠 빨간색이 선명합니다 선명하죠 이게 아까 에너지인데 경기 민감주의였죠 그 다음에 금융도 선명한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우스 하락을 더 부채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딱 답이 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같은 날 뭘 하겠습니까 뭘 아시겠죠 뭘 차고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슬리핑 그렇죠 주무시거나 아니면 사랑을 나눌까요 사랑을 나눌 수도 괜찮죠 오늘 같은 날이 사랑 나누기 좋은 날이다 그렇죠 11월 마지막이고 그렇죠 11월 마지막 날 오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12월이니까 제가 또 12월 달에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 또 사랑하면 정프론이 아닙니까 여보이지 한 달 남았어 올해도 고생 많았어 그렇습니다 가까이 오소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영포론이 아니 아내와 사랑 나누는 게 뭐 죄입니까 그렇죠 사랑을 나누는 거 좋은 거고 사랑을 나누면 두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종목은 제가 얘기한 그대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고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고 그냥 이런 가보다 기사가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서 차라리 이번 주 금요일 날이요 금요일 날 공유지표가 나올 때 그때 자세히 보시면 어떨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라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출렁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막 올라가는 거 잡고 떨어진 거 팔고 이거 막 신경 쓰느니 차라리 오늘 같은 날은 아름다운 밤 보내시기 바라겠다 아직 하나 더 네 하셔야죠 기사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기사만 보고 모더나 화이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모더나 화이저에 대한 이 문제는 뭐냐면 별로 효능이 없다 생각보다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화이저는 아까 본 대로 올라가 왜 화이저가 올라가? 화이저는 또 치료자가 있지 않습니까 치료자 있죠 같이 백신도 있고 경구용 먹는 치료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노바백서 같은 게 다 빠지는 거니까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달러틴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가 좀 빠지는 일단 골드박스 샀을까 이걸 내렸는데 어쨌거나 그 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 우려가 지금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펌은 더 스타기 스툅 입행시피 너무 비싸다는 거죠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최근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가 내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타플랫폼 기사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메타플랫폼 페이스북은 얘기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메타플랫폼이요 이 페이스북이 지금 원래 GP라는 GP라는 GIF 파일을 이용해서 뭔가 움직인 영상이 있었나 봐요 아십니까 그 움짤 같은 거 우리가 많이 쓰는 짤 짤 짤 그거를 분사시켜라 떨어뜨리라고 하는 영국에서 약간의 그런 조언 그런 추천이 나왔대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공고가 나왔고 주가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메타플랫폼 제가 여러분도 제가 벌써 한 달 전에 메타플랫폼 시장이 나온 다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페이스북이 메타플랫폼을 바꿀 때 이거 10대들 정치인권을 해왔던 그 부분들을 이미지 바꾸기 위해서 바꾼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니까 한 번 좀 매도하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메타플랫폼 페이스북은 그 10대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규제에 휩싸여서 어려워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애플 안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 잘 안 됩니다 그게 또 매출로 안 좋은 현황이 미칠 거니까 역시 다 같이 합친다고 그러면 자기 좋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비언드 미트 오틀리 같은 건강식품들이 지금 투자에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비언드 미트 같은 것들 잘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가짜 고기 가짜 고기 식물성 고기 잘 안 먹는다 누구는 더 차세대 고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많은 분들은 그 이질감이라든지 어색함을 여전히 극복하기 좀 어렵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사실은 비언드 미트에 대한 여러 가지 굉장히 비판이 많은데 비언드 미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솔직한 얘기로 다 나가 있어요 슈퍼에 살 수가 있는데 네 재구매 하는 분들이 별로 없대요 재구매 한 번 먹어보고 한 번 먹어보고 신기하니까 한 번은 먹어보는데 신기하니까 한 번 먹어보고 그다음에 비건들은 먹어보겠죠 난 비건이니까 그런데 비건도 맛이 있는 걸 드시겠지 맛이 없는 걸 억지로 드시지는 않거든요 제가 본 비건들이 몰래 그냥 고기 먹는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안 비건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맛이 있는 걸 다른 걸 드시더라 콩고기 같은 거 콩고기 오히려 콩고기 콩고기 사실 그래서 약간의 맛이 없는 게 되게 기회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안 좋거든요 기업 자체가 그런 거 참고하시면 제가 보기에 비언드 미트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장보부장님과 매일매일 이렇게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시청자들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뭐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날까요 정 프로님 저요 네 저는 행복하고 싶지 않는데 왜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아침에 안 나오는 거 하죠 아침에 아침에 또 매일 뵈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오랜만에 이렇게 또 글로벌 라이브 웃으며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휴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은 장우석 부사장님은 언제 봬도 늘 유쾌하고 늘 열정적이시고 아휴 고맙습니다 늘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투자자분들 또 특히나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진심 그것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뭐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네 우리 함께해 주신 장우석 본부장님 그리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균용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균용 부사장의 세상을 잃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